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김영숙 교수님이 조언을 했네요. 윤 대통령 보고 진실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김영숙 교수께서 윤석열 대통령 보고 끝까지 진실된 대통령은 남아야 진실이 이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위적절한 이야기인 거죠. 진실을 깔아뭉개는 대통령이 잘 되겠습니까? 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거짓과 타협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김영숙 교수님은 연배가 좀 드셨기 때문에 선거 문제를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여당이 졌습니다. 김영숙 교수님 말씀이 득표격자가 예상보다 컸지만 짐작했다는 결과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년 총선이고 아니 이번 여러분들 보궐선거를 반성하고 여러분들 고치지 않는데 총선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무엇이 달라지느냐가 중요할 테니까 더 이상 그 선거 결과를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영숙 교수님도 그렇게 진실된 건 아닌 거죠.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할 테니까 사실을 모를 리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도 다 이렇게 진실을 다 숨기니까 지금 대통령이 다시 찾아온다면 무슨 말을 해 주시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된 대통령은 남아라. 제가 북한의 공산치야를 직접 겪어봐서 아는데 좌파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밑에서든 수백 년 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선이 500년 갔으니까 부정선거 세력들의 여러분들 한반도로 한 500년 정도 끌어간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남겠습니까? 언론까지 통제의 진실을 조작했으라도 이기려는 게 좌파입니다. 그러나 진실의 힘이 결국 이깁니다. 대통령이 진실된 태도로 일하면 자연스레 사회통합이 되고 나중에 제대로 평가받습니다. 대통령이 진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대통령한테 이런 진심이 있어야 여러분들 감동이 있고 다른 사람이 있는 거죠. 대통령이 이런 진실되기는 커녕 거짓과 이런 타협해 가지고 사실을 깔아뭉개고 하면 그게 이런 대통령이란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김영석 교수님의 이 말씀은 진실된 대통령은 남아라는 거 아닙니까? 악과 타협해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드라카 교수가 여러분들 노년에 그런 이야기 평생에 이런 본인의 어떤 기준점이라는 것이 젊은 날 만났던 세 건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악은 절대로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악과 타협해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악과 타협하는 순간 그 사람은 악의 도구나 수단이 된다는 거죠. 그 현상을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절절히 보고 있는 겁니다. 국힘당의 국회의원들이나 김기현 당대표가 제 시각은 어떻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양반들이 그냥 악과 타협해가 악의 도구가 돼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타협한 악이라는 것은 큰 악이 아닌데 그냥 악의 도구가 돼 꼼짝 달성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침묵을 저는 어떻게 보는 거 하니까 드라카 교수가 이야기했던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보는 겁니다. 절대 악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데 악과 타협해 가지고 악의 도구가 됐으니까 저렇게 침묵하구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사람이 원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사람이 여러분들 그 올바른 신념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연설에서 맨날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법치를 이야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하고 그 자유와 법치와 정의에 가장 치명타할 일을 가하는 것이 바로 부정선거지 않습니까? 자기가 재임하고 있는 동안 세 번의 이런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자기가 재임하고 있는 동안 역사상 최대의 여러분들 조작선거가 바로 엊그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일어난 겁니다. 그걸 입을 닦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용서하고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 봐줄 수 있겠습니까? 봐줄 수 없는 거죠. 최소한 그렇게 인생 살아서는 안 됩니다. 생각보다 인생이 긁고 삶이 길기 때문에 그 재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비용을 치를 겁니다. 본인들이 지금 권력을 타고 이러면 꽃가마를 타고 이러면 전혀 정신이 어리어리하겠죠. 안 보이고 믿지 안 보이고.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고간대작은 지냈지 못했지만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 악과 타협에 가 여러분들 대부분 넘어지지 않습니까? 3년 5년 10년 안에 그걸 많이 봤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보시시죠. 사업하는 사람들도 운이 따르지만 정심정도 정직을 지켰던 사람들은 대부분 불을 유지하지만 그다음에 뭐죠? 꼼수를 이리 쓰고 저리 쓰고 했던 사람은 어느 코에 걸려가 여러분들 망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대통령이 진실과 멀어지면서 국민들이 노예가 된 점이 가장 여러분들 애통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 방송을 보고 어떤 분들은 너무 가당됐다 지나치다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미래일이기 때문에 저 역시 100% 여러분들 제가 옳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개연성과 가능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저의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직시하고 그 문제가 2024년 총선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체제위의 목숨 생명줄을 끊을지 국민들을 자유민해서 노예로 여러분들 그냥 추락시킬지에 대한 부분에 각성과 성찰과 여러분 자각이 없고 추가적인 여러분들 그런 요구를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거나 통합선거인명부 대신에 실물된 선거인명부 사전투표 선거인명부를 빚지해 가지고 여러분들 선거를 하거나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비밀투표를 여러분들 파괴하고 있는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 문제를 여러분들 제거하고 인쇄소위 사람들 대량으로 만들어서 투표함에 쑤셔 넣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투표지 관리관에 개인 도장 사인을 찍는 그런 아주 간단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가 없이 2024년 총선을 여러분들 지내게 되면 윤석열의 탄핵과 여러분들 개헌이란 것은 그런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사람들은 희망고문에 익숙하고 본인이 원하는 것 보고 싶은 것 바라는 것을 그냥 사실로 믿어버리고 싶지만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냥 직시해야 될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리를 그리고 2024년 총선에서 일당 지배체제가 완성이 안 되겠습니까 200석이 넘어가지고 현재 같은 제도 하에서 실시가 되면 너무나 조작이 쉽거든요 일단 비용이 안 됩니다. 사전투표 조작은 그리고 한 번 시운전을 이번에 잘 했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는 거죠 윤석열은 절대로 부정선거 안 다룬다. 김기현은 절대 부정선거 문제 찍소리도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껏 조작하겠죠. 대한민국이 끝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진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도 시사 문제와 함께 계속해서 이 선거 문제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방송 경청이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